안녕하세요 비싸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관영 행여사 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실시되는 실시될 예정인 외국인 정책이 상당히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줌을 통해서 강의를 했었고 또는 직접 가서 강의 한 적도 있었는데 필리핀 커뮤니티 관련해서 거기에 리더들과 같이 줌을 통해서 그때 강의를 했을 때 디지털 노마드 워케이션에 관련된 정보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워케이션 비자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관련된 정보가 발표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 유럽 국가들 일부 말레이시아라던가 그런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자 정책입니다 그 워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워케이션은 워크, 일을 하면서 또 베이케이션, 슈가를 같이 즐기는 그런 비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원격 근무가 가는 사람, 리모트 워킹, 리모트로 워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유럽에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거주를 해보면서 또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내에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거지 국내에서 취업활동, 취업 워킹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미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 회사에서 반드시 일할 필요가 없는 IT 업계 종사자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행도 하면서 해외에 있는 회사의 업무도 보는 일을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취업활동 또 영리 사업 같은 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는 국내에 체류하는 할 수 있는 비자를 내주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외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으로 한국에 있을 때 생활비를 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에 B1 또는 B2 또는 C3 단기 비자로 오신 분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비자 변경 신청도 가능하고요 비자 체인지 is available at your immigration office in Korea 할 수 있고 또는 Korean Embassy에 Korean Embassy에 워케이션 디지털 노마드 비자도 신청 어플리케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디지털 노마드가 무슨 비자, 비자 타입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E7-1 이라든지 D7 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직은 비자의 어떤 종류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디지털 노마드 비자에 관련돼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또 변경할 수 있는 요건 연장은 언제까지 되는지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1년 이상 1년 이상 동종업계 같은 업계 IT면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원격 리모트, 리모트 근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가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플러스 또 배우자와 또 미성년 자녀도 미성년 자녀도 같이 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변경 요건이에요 변경이라든가 대사관에 신청하는 요건은 첫 번째로 소득, 그 나라의 소득이 GNI 두 배여야 합니다 두 배라는 얘기는 GNI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4,250만 원이기 때문에 8,500만 원, 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개인이, 개인 의료보험을,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원래 외국인 등록을 하신 외국인 분들은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1억 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을 별도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의료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거고 한국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득이 GNI 두 배이기 때문에 상장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요 또 1억 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비자 신청하면 1년을 주고요 또 플러스로 1년까지 그래서 맥스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디지턴 도만디 워케이션 비자로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는 E1부터 E7-1 비자로 별도로 변경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 미리 아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 서류는 처음에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합 신청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제외 공간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사증 발급 신청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에서 일을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년 이상을 일하고 있다 재직 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GNI 2배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급여 명세서 급여 내가 월급을 얼마만큼 받고 있냐 그 다음에 이 급여를 잘 받았다 그래서 계좌 거래 내역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와 별도로 필요한 게 범죄 경력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외 공간에 신청할 때는 아퍼스진이나 영사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만 국내에서 통합 신청서를 통해서 비자를 변경할 때는 전부 다 뭘 해야 된다고요? 아퍼스진이나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보다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아퍼스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가족이 갇혀오는 경우는 가족관계 관련된 증명서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고요 다만 한국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주, 렌트 계약서, 거주 계약서 즉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월케이션 비자가 디터 노마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고 1년 이상 동종업계 원격근무가 가능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배우자나 미성년자도 같이 신청해서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데 1년에 8,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별도로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하고 다르게 별도로 개인이 의료보험 가입해야 되고 맥스로 2년까지 처리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비자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 변경 신청을 통해서 통합 신청서 제외 공간, 크레인 엠버스에 신청하는 경우는 사증 발급 신청서, 자직 증명서 필요하고요 월급을 받았다는 월급 명세서 월급을 잘 받았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범죄 경제 증명서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한국에서 비자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워케이션 비자와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9,400명인데 여러분들 빨리 1만 명이 될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출입국 이민 강의를 12월 30일, 31일, 그리고 1월 6일과 7일 총 24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강의 교재고요 여러분들, 지금 실강의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실강의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라도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강의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워케이션 디지털 노마드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VisaInCoreation.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경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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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